터치인솔 전세계 20개국 1,500여개 스토어에 입점시킨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중국과 유럽시장 공략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중 최근 출시된 터치인솔의 메탈리스트 아이섀도우와 립스틱은 두 번에 걸쳐 진행한 세포라 애니메이션 출시 이후 하루만에 매진되는 성과를 이루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국내 역시 기존에 없던 색다른 제품 출시를 통해 여성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하며 매출 상승의 성공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터치인솔 브랜드 이외에도 톡톡 튀는 감성과 귀여운 캐릭터를 담은 컬러 머킷 브랜드는 최적의 퍼스널 컬러를 제공하는 색조 브랜드로 재미있고 신나는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. 중국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스테이지큐 브랜드는 올해 하반기 중국 세포라 런칭을 앞두고 있으며 180개 매장 입점을 통해 해외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려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터치인솔은 혁신적이고 감각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제품 출시를 기획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스토리를 창조해내는 뷰티 브랜드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터치인솔을 가진